현명한 아내의 공 옛날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살림살이가 가난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남편이 여느 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말소리가 몹시 들떠있었어요. 여보 기뻐하시오. 내일부터 선회청 서리로 일하게 되었소. 그게 정말이에요? 선회청 서리라면 봉급도 괜찮은 자리잖아요. 내가 뭐랬소. 어떡하든 나라의 녹을 먹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소. 아내는 남편과 함께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선회청이라면 나라에서 대동미를 비롯해 백성들한테 거두어들인 배와 돈이 들고 나는 것을 맡아보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맡은 관청이다 보니 비록 높은 관리들 밑에서 일을 보는 구시라친 서리라지만 선회청 서리는 너도 나도 갖고 싶어 군침을 흘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됐어요.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끝에 좋은 자리를 얻었네요. 하지만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버는 대로 다 쓰다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알뜰하게 살아서 재산을 늘려놓아야 나중에 고생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정과 다름없이 소박하게 삽시다. 알았어. 그렇게 합시다. 남편은 봉급을 타면 꼬박꼬박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소입이 늘어났는데도 정과 다름없이 검소한 생활을 계속하였어요. 그렇게 7,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집안 살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회청에서 일하는 다른 서리들은 칸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호화로운 비단옷을 입는다. 가구며 살림살이를 늘리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집은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는구나.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서리들은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잘들 살고 있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집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오?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먹는 것이며 입을 꺼리며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보잘것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조바심이 났지요. 여보, 내가 제법 많은 봉급을 타오지 않았소? 게다가 당신이 소박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는데도 날이 갈수록 사는 형편이 더 어려워지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이제 서리를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였소?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데 서리자리까지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오?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는 빙글에 웃기만 하였습니다. 남편은 왜 그래야 하느냐고 다그쳤지요? 아내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은 채 남편으로 하여금 대청마루 밑을 들여다보도록 하였습니다. 대청마루를 들여다본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탑 뭐요? 아내는 그제야 앞뒤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고생하여 모은 돈입니다. 이제 이 돈으로 땅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속깊은 아내가 대견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그날 이후로 아내는 선해청 서리를 그만두라고 졸랐습니다. 아니 재산을 좀 모았다고 알토란 같은 선해청 자리를 그만두라는 말이오? 나중에 제 뜻을 아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옥신각신한 끝에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서리자리를 그만두고 좋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소. 앞으로는 넓은 논에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상과 과수원이 있으니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소. 남편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내는 배를 짰습니다. 집안이 편안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좀 보자고 하였습니다. 제 피로 바깥 출입은 하지 않지만 짐작되는 바가 있으니 앞으로 선해청에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그곳 사람들과도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왜 그러시오? 선해청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남편은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만큼 살림을 일구고 사는 것이 다 아내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남편은 선해청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선해청에서 일하던 서리 연아문명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일을 저질렀나 보 나랏돈을 재돈 쓰듯 함부로 썼다는 구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좋은 옷만 입고 살더니 닭가달기 있었던 게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리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태껏 서리일을 하였더라면 나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뻔하였소. 당신 덕분에 무사하였구려. 남편은 현명한 아내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담배장수 이야기 조선 영조 임금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 한양에서 담배가 동이 나서 매우 귀해졌습니다. 담배를 질기 낸 사람들은 담배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지요. 무슨 담배가 이리도 비싸누? 비싸면 피우지 않으면 되지 않소? 담배 피우는 버릇이 들어 끊을 수가 없소. 아무튼 담배 한 줌에 서푼이라니 만만치 않소. 이번 참에 끊어보구려. 담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광해군 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찾는 한양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은 지방의 담배값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경상도에서는 담배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았어요. 한양에서는 담배 한 줌이 서푼이라네. 가만히 있자. 우리 마을에서는 담배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럴 때 담배를 가지고 한양에 가서 팔면 금세 부자가 되겠네. 경상도에 손양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손양식은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였어요. 맞아. 이럴 때 담배를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야. 네. 한번 모험을 해봐야지. 손 씨는 부랴부랴 자신의 논밭을 죄다 팔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먹고 살려고 논밭을 다 파는 거예요? 손 씨의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걱정마오, 내게 생각이 있소. 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논밭을 판 돈 500량으로 전부 담배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담배를 말 세 마리에 나누어 실은 뒤 한양으로 떠났어요. 긴 여행 끝에 손 씨는 마침내 한양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손 씨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아는 채를 하였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갓을 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으로 보아 나라에서 벼슬깨나 하는 양반처럼 보였어요. 이게 모두 담배인가? 그렇습니다. 잠때를 잘 맞추었구려. 요즘 담배가 동이 나서 세 발이면 삼천 양은 받을 수 있을 거요. 한몫 잡으려고 한양에 온 손 씨는 이 말의 노인을 덜컥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한양이 처음입니다. 한양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가 객주를 정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저런 한양의 처음이란 말이요.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겁없이 한양에 오다니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늘 날 뻔하여 꾸려.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시오. 고맙습니다. 손 씨는 노인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고 노인을 따라 한양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은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손 씨를 끌고 성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에 처음 올라온 손 씨는 노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두컴컴해질 무렵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게 될 때가 되어서야 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오. 오늘 밤은 여기서 묵도록 하시오. 내가 담배는 창고에다 잘 넣어두고 말들은 마구 꺼내다 묶어놓겠소. 손 씨는 노인의 친절에 마음을 품 놓고 그날 밤 노인의 집에서 편히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손 씨는 아침을 날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소. 우선 아침 식사부터 하시오. 담배는 하루아침에. 팔리는 물건이 아니니 우리 집에 묵으면서 팔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 손 씨가 이른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자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소. 말씀하시지요. 지금 용산에 우리 집으로 씻고 올 나무집이 있소. 마침 손님의 말들이 놀고 있으니 가서 좀 씻고 오겠소. 그건 어렵지 않지만 길을 몰라서요. 우리 집 하인을 데리고 가시오. 손 씨는 말을 배불리 먹인 뒤 하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슴풀에 하여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이르자 하인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이 여보게. 손 씨는 다급한 마음에 하인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저 말 고삐를 지고 이리저리 오가다 보니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손 씨는 복잡한 한양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만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까닭을 묻자 손 씨는 서럽게 울며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 참 딱하게 되었구려. 하지만 그 노인 집을 어떻게 찾아줄 방법이 없구려. 한양에서 김 서방 찾기나 다름없지 않겠소? 그때 번거지를 쓴 남자 하나가 느린 걸음으로 손 씨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술에 약간 취한 채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다가 손 씨가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고는 사정을 물었어요. 손 씨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자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담배를 찾아주면 그 절반을 내게 주겠소? 제 담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절반이 아깝겠소? 그렇다면 말 가운데 가장 늙은 말을 골라 고삐를 풀어 혼자 앞장서서 가도록 하시오. 손 씨와 번거지를 쓴 남자는 말이 이끄는 대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늙은 말은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문득 어느 집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번거지를 쓴 남자는 길눈이 밝은 늙은 말이 노인의 집을 잘 찾을 것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번거지를 쓴 남자가 손 씨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이 맞소? 번거지를 쓴 남자의 말에 손 씨는 집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맞습니다. 남자는 발길로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소리를 들은 노인이 밖으로 나오자 남자가 손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저녁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집주인의 맛소. 노인은 담배 장수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세 얼굴빛을 바꾸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어디서 헤매다 이제 오시오? 하인이 아까 들어와서 말하기를 바깥이 어두워서 서로 잃어버렸다고 합디다. 그래서 언제쯤이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던 참이오. 이 말을 듣고 번거지를 쓴 남자가 큰 소리로 노인을 꾸짖었습니다. 나이 깨나드신 분이 담배를 가로채려고 사람을 따돌리면 되겠소? 더구나 그 담배는 군걸로 실어갈 담배이니 곡물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요. 어서 담배부터 내놓으시오. 번거지를 쓴 남자가 당당하게 나서자 노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이 하인을 시켜 담배를 날라오도록 하였어요. 번거지를 쓴 남자가 담배묶음을 펼쳐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두었던 돈 300량은 어디에 두었소? 노인이 화들짝 놀라 손실을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창고에 두었던 담배를 그대로 내온 것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게다가 당신이 이곳에다 돈을 함께 두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소? 번거지를 쓴 남자는 눈을 똑바로 지켜드며 말하였습니다. 네, 분명히 담배 꾸러미 속에다 돈 300량을 함께 넣어가지고 왔소. 그런 말씀 마시오. 노인이 미적거리자 번거지를 쓴 남자가 눈을 뜨며 윽박질렀습니다. 나는 궁궐의 병조리오. 궁궐로 실어갈 담배가 오기를 기다리다. 마침 손실을 만나 함께 왔소. 만약 노인께서 돈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궁궐에다 노인이 진죄를 보고하겠소. 노인은 담배를 가로채려다 약점이 잡힌 터라 남자의 뻔한 거짓말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노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생돈 300량을 물어내었습니다. 번거지를 쓴 남자는 돈을 받은 뒤 담배를 말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실은 번거지를 쓴 남자를 통해 담배를 팔아 3천량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손실은 번거지를 쓴 남자에게 그 절반인 1,500량을 건네주었어요. 이 돈을 낭은 거두시오. 내 노인에게 거짓말로 큰 소리를 쳐서 이미 300량을 벌지 않았소. 그러니 그 돈은 모두 당신 몫이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시오. 손실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실은 눈뜨고 코베어 갈 곳이라면서 다시는 한양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이 난 이방 옛날 어느 고울에 나이 9살에 과거의 장원급지에서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울의 이방은 원님의 나이가 어린 것을 얕보고 제 손안에 넣고 휘두를 궁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땡추중을 불러 일을 꾸몄지요. 땡추중은 중답지 않은 중을 말하는 말입니다. 달걸만한 나리한테 가서 대사갓을 잃었으니 찾아달라고 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엔 해결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할게요. 중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가 쓰고 다니던 대사갓이 날아가 버렸으니 꼭 찾아주십시오. 중이 이방과 가깝다는 걸 안 원님은 그 꿍꿍이 속을 알아채고 나조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뱃사꿍들을 불러오너라. 뱃사꿍들이 불려오자 어린 원님은 명을 내렸습니다. 이 스님이 바람의 갓을 잃었다고 하니 너희들이 새 갓을 지어오도록 하여라. 뱃사꿍들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원님 저희가 왜 스님의 갓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너희가 엊그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넥,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바람이 바다로 가지 못하고 육지로 쫓겨와서 이 스님의 대사갓을 날려버렸으니 당연히 너희가 무너져야 하지 않겠느냐? 바람 때문에 날아간 대사갓을 애꿎은 사공 덜어 물어내라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공들이 멍하고 듣고 있자 어린 원님은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사갓을 마련해오되 대나무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깎고 쇠줄을 단 것이어야겠다. 갓이 크고 무거워야 다시는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겠지. 그제야 사공들은 어린 원님에게 뭔가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돌로 커다란 사갓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봐라 뭐하고 있느냐? 어서 저 스님에게 갓을 씌워드리도록 하여라. 아이고 저걸 머리에 썼다간 내 머리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나졸들이 달려들어 돌로 된 갓을 씌우려 하자 겁이 난 중은 넙죽 엎드려 빌었습니다. 사또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방 나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잖은 이방 어른이 그런 짓을 시킬 리 있겠소. 또 그게 사실이라 해도 스님께서 남이 시킨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 되겠소. 스님은 어서 갓갓과 사공들 하루 품삭스를 치르고 당장 물러가시오. 어린 원님은 위험있게 나무라더니 안잘보임 못하는 이방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방은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만 잘라 소매 속에 넣어오시오. 이방은 수숫대가 커서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고 왔습니다.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글쎄요. 1년쯤 되겠습니다. 그래 1년 지난 수숫대도 소매 안에 넣지 못하면서 9년이나 자란 날을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어린 원님이 따끔하게 영을 내리니 이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방은 어린 원님을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구두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만 키가 천둥 같다고 천둥날이라고 불리는 구두새 양반이 살았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남 주라면 아까워서 못 줄 정도로 구두새였어요. 어느 날 천둥날인은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장터로 가서 목수를 불러 부탁했지요. 여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남학신 한 켤레 만들어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목수는 성격이 야무져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벼락처럼 해내고 말아 벼락 대신이라 불렸습니다. 벼락 목수는 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남학신을 만들었어요. 졸릴 땐 잠을 자며 열심히 만들어 약속한 날에 어김없이 천둥날이에게 가져갔습니다. 소문대로 솜씨가 나무랄 데가 없군. 이만한 신이라면 쌀 두 말 값은 될 텐데 다 주긴 아깝고 어쩌지? 천둥날이는 아무리 봐도 나막신에 트집을 잡을 데가 없자 못된 꾀를 대었습니다. 여보게 이 나막신 한 켤레 얼마인가? 소인에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나리께서 알아서 주시지요.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매겼다고 하네. 그러니 나막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그러더니 천둥날이는 몇 주만 되는 쌀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벼락목수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지독한 구두새 영감에게 따져봤자 양반에게 대든다고 천둥같은 오령에 몽둥이 찜질만 당할기에 뻔했습니다.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 말씀 좀 적어 주십시오. 잠시 후 벼락목수는 글귀를 받아들고 절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천둥날이의 집에 소여물통이 못 쓰게 되었어요. 천둥날이는 또 벼락목수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소여물통 하나를 만들어주게나 지난번의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벼락목수가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야 클수록 좋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벼락목수는 굵기가 두 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 넓고도 커다란 여물통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과연 벼락대신이란 소문대로 참 잘 만들었군. 이만한 여물통이라면 쌀 몇 마른 줘야 될 텐데 그걸 다 주긴 아깝고 트집을 잡아 값을 깎아야겠구나. 천둥날이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여물통이 크긴 한데 좀 짧은 듯하군. 하지만 이왕 만들어 온 것이니 하는 수 없이 써야지. 그래 이 여물통 값은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소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쌀을 받아가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벼락목수는 지난번에 천둥날이가 써준 글귀를 내밀었습니다. 천둥날이는 벼락 맞은 듯 꼼짝 않고 있더니 마지못해 소 여물통에 쌀을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벼락목수는 여물통 값뿐만 아니라 나막신 값까지 넉넉히 받아내게 되었답니다. 비단을 판 바보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놀리거나 흉을 봐도 늘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바보라는 놀림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총각의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혀가 함부로 말하는 걸 막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고이 간직하고 있던 비단 세필을 내주었습니다.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 오늘은 장에 가서 이 비단을 한번 팔아보라. 비단 한필에 돈 열량씩은 꼭 받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그런데 말이 많거나 아처말라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팔지 말거라.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채 하며 말로 남을 괴롭히거나 도둑심뽀를 가진 사람들이야. 예 어머니 그 대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겐 팔아도 좋아. 그런 사람들은 대개 겸손하고 마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예 어머니 바보 총각은 비단을 등에 매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 들어서자 요란하게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그 비단 팔 건가요? 어디 좀 봅시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비단인가요? 이리 주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한텐 비단 안 팔아요. 뭐라고요? 총각은 젊은 여자들을 쫓아버리고 말 없는 사람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나이 된 아주머니와 딸이 비단을 사러 왔어요. 이 비단 한 필이 얼마지요? 열량이에요. 아우 비싸라. 아홉량만 해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께서 꼭 열량은 받으라고 하셨어요. 비단이 좋긴 하네. 색깔도 참 곱고. 하지만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겠어요? 그럼 이걸로 한 필만 줘요. 안 돼요. 열량 다 드린다니까요. 안 돼요. 말 많은 사람한테는 안 팔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 종일 비단 한 필도 못 팔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절 앞을 지나는데 돌부처가 자기의 비단을 보고 빙긋이 웃는 것 같았어요. 손님, 이 비단이 마음에 드세요? 총각이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부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옳지. 이 손님은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총각은 기뻐하며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한 필의 열량이에요. 세 필 다 사시겠어요? 지금 돈이 없나 본데. 괜찮아요. 내일 다시 올 테니 여기서 만나요. 진짜 좋은 사람이네.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 총각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말 없는 사람한테 비단 세 필을 모두 팔았어요. 잘했다. 아니, 그런데 비단 판 돈은 어디 있느냐? 내일 받기로 했어요. 아니, 돈도 안 받고 비단을 다 주었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내일 꼭 받아올 테니까요. 다음날 총각이 돌부처를 찾아갔더니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비단을 모두 훔쳐간 것을 모르는 총각은 반가워하며 말했지요. 약속대로 나와주셨군요. 약속대로 나와주셨군요. 그럼 비단값 주세요. 어제 사가신 비단값 말이에요. 어서 비단값 달라니까요. 총각은 시체미를 뚝대고 있는 돌부처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돌부처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이게 뭐지? 총각은 돌부처가 서 있던 자리에 금은 보아가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도둑들이 훔쳐서 감춰놓은 것이었어요. 에이, 진작 돈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지 아까는 쓰러뜨려서 죄송해요. 총각은 돌부처를 제자리에 세워놓고 보물을 자루에 넣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 보물이냐? 비단판 값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뭐예요? 어머니는 총각을 칭찬했습니다. 참 잘했다. 앞으로도 장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어머니. 우리 아들한테 남다른 재주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그 후 총각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리, 도둑 옛날에 임금의 친척 중에 풍산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풍산은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어요. 풍산은 오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오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놀러나가면 풍산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오리 도둑 맞았네. 그러다가 오리들이 떼들 지어 먹이를 먹으러 모이면 풍산은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내 오리 다시 찾았네. 오리를 도둑 맞을까 봐 늘 걱정을 하던 풍산은 어느 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오리가 이렇게 많으니 밤중에 누가 몰래 한 마리를 가져가도 모를 게 아닌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야 오리의 수를 세워놓고 매일 그 수가 맞나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닌가? 아, 참 그렇군. 그렇지만 풍산은 샘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쌍씩 짝이 맞는지 알아보았어요. 옳지, 짝이 모두 맞는군. 그런데 그날 밤 그 집 하인이 몰래 오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주인은 오리가 몇 마리인지 셀 줄 모르니 한 마리쯤 잡아먹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풍산이 오리를 한 쌍씩 세워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마리가 짝이 없잖아? 풍산은 화가 나서 펄펄 뛰며 하인을 불러 몽둥이를 휘두르며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오리 한 마리가 모자라니 어찌 된 일이냐? 네 이놈이 잘 지키지 못했으니 당장 채워놓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예, 사울란으로 채워놓겠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어떻게 오리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몰래 풍산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풍산은 오리를 한 쌍씩 짝을 재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짝이 맞나 안 맞나 보고하셨구나. 하인은 그날 밤에 오리 한 마리를 더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풍산이 오리를 세워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짝이 딱 들어맞는군. 역시 몽둥이는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 엊그제 몽둥이로 겁을 주었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오리 한 마리를 알아서 채워놓아 꽁그레? 풍산이 아무것도 모르자 하인은 더욱 고소한 오리고기 맛이 떠올랐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잡아먹을까? 하인은 또 오리 두 마리를 꿀꺽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그 머릇을 버리지 못해 결국 그 많은 오리를 야금야금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내 오리가 다 어딜 간 거지? 그제야 풍산은 오리가 없어진 걸 알고 하인을 붙잡아 관가에 넘겼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결국 하인은 오리 잡아먹은 얌생이 짓이 들통나 오리값을 다 물어주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그 후로 풍산은 오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흉흉한 인심 옛날에 한강가에서 객주를 하는 장막돌레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면이 들어 물건은커녕 사람조차 구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양으로 실어날 물건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객주집 식구들도 할 일 없이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주 장막돌은 넘실대는 강물을 보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쉴 새 없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 오는 젖먹이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벌써 사흘째 쌀 한 톨 입에 대지 못하였구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원주에서 온 이씨의 배가 객주집 앞에 닭을 내렸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본 장막돌은 해숙한 얼굴로 반갑게 이씨를 맞았습니다. 무엇을 싣고 오셨소? 쌀 삼백섬을 싣고 왔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이씨의 배에는 곡식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삼백섬이라고요. 엄청난 양이 고려 당신 덕분에 우리 식구는 살게 되었소. 장막돌은 하늘이 자신을 구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막돌은 이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여러 날 굶주리고 있으니 우선 내게 열설만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쌀을 다 돈으로 바꾸어 배에 한가득 돈을 싣고 가도록 해주겠소. 하지만 이씨는 애써 잡힌 손을 빼내더니 쌀쌀한 말투로 당장 쌀값에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장막돌은 이씨를 붙잡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사정을 하였어요. 붐고 있는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다섯 썸만이라도 주시오. 이씨는 매몰차게 고개를 저으며 배에 올라타서 닻을 올리려 하였습니다. 장막돌이 허리를 굽실거리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이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장막돌은 아무리 곶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지만 흉년의 인심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더욱 야속하였습니다. 당신과 나는 벌써 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며 정을 쌓아왔지 않소. 그런데 그 정을 헌신짝 버리듯 하겠다는 말이오. 다섯 섬이 안 되면 한 섬이라도 주고 가오. 장막돌은 굶주리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저어 가버렸어요. 이씨는 삼십 일을 더 가서 어떤 보좋집 앞에 배를 멈추었습니다. 이게 다 쌀이란 말이오. 돈은 얼마든지 줄터이니 이 쌀을 내게 답하시오. 이씨는 그곳에서 쌀을 팔아 배에 돈을 가득 싣고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씨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짓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한동안 한양에 가지 못하였어요. 삼년이 지났습니다. 이씨는 다시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한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가다보니 전에 쌀을 팔지 않은 객주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객주의 주인과 식구들은 아마 굶어 죽었겠지. 이씨는 삼년 전 흉년대의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덜컥하였습니다. 그때 쌀쌀맞게 대하였던 것이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이씨는 서둘러 객주집이 있는 언덕에 배를 댔습니다. 객주집에 간 이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객주 건물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이씨는 객주집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호탕한 목소리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씨는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장막돌 아니야? 그때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3년 전에 이씨에게 매달리던 객주 장막돌인 것 같았습니다. 이씨는 마침 길을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객주 주인의 이름이 무엇이오? 장막돌이라고 하지요? 장막돌이라면 이씨가 내치고 간 객주 주인이 맞았습니다. 장막돌이라는 사람은 3년 전에 죽었을 텐데요? 죽을 목숨이 살아났지요. 흉년이 들던 해에 10년이나 거래를 하던 이씨라는 장사꾼이 쌀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씨가 야박하게도 쌀 한 돌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지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울고 있는데 전에 장막돌이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 어찌어찌하여 어렵게 쌀 한 마를 구해주었답니다. 굶주림을 면하자 장막돌은 다시 기운을 얻어 장사를 하였지요. 그때부터 하는 일이 마침 잘되어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씨라는 놈이 그 쌀을 팔아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끝이 안 좋을 거요. 남이야 굶어죽든 말든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놈이 잘 살겠소. 이씨는 그 이야기를 듣자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장사꾼 사이에서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 사이에서는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잊은 부끄러움이 밀려들었지요. 그 뒤로 한강에서 이씨를 다시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리와 아버지 옛날 어느 곳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 죽은 뒤 몇 달 후에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란 이 아이는 나이 일고여덟 살이 되자 차차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아이들은 옷이나 신에서부터 서당에 다니며 쐬는 붓이나 먹이나 종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넉넉하고 좋은 것을 쓰는데 소년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농사를 지어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으므로 늘 가난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글씨 쓸 종이를 못 사서 애를 태우거나 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그런 일보다 소년에게 슬픈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것은 동네 아이들의 놀림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압이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압이 없는 놈이니까 할 수 없지 압이 없는 자식이 공부는 해서 뭐하려는 거야? 차라리 집에서 호람이 일이나 도와줄 것이지. 도리는 어머니에게 왜 아버지가 없느냐고 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며 아버지는 훌륭한 어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아버지는 둥그새름한 얼굴에 높직한 코와 넓은 이마 커다란 눈이 아주 씩씩한 모습이었다는 것도 일러주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차차 도리의 머릿속에 또렷이 생각날 만큼 음룸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도리가 나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 한 분뿐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무살이면 이제는 어른이 된 나이기는 했지만 부모 없는 외로움은 어릴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도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모퉁이 길가에서 사람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큰 돌 하나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돌은 돌부처 같기도 했지만 돌부처가 아닌 그냥 돌인데 꼭 사람의 모양을 빚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한 돌도 있구나 저걸 집에 갖다 놓으리라 이렇게 중얼거리며 도리는 그 커다란 돌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리는 그 돌을 뜰 앞에 세워놓고는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돌을 좀 더 깎고 다듬어서 정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사 사람이 아닌 도리가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싶어하고 마음속에 그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정과 망치를 구해가지고 그 돌을 쪼개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아버지 한 번도 본 일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도리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얼굴 모습을 능히 그 돌에다 새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뚝한 코 큼직한 눈 널 따란 이마 그런 것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쪼아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농사일이나 나무하러 나가기 전에 도리는 깨끗이 세수를 하고 큰 돌 앞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돌을 쪼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해 쪼는 가운데 도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또렷이 돌에 새겨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있는 정성을 다하여 한 달 후에는 훌륭한 석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리는 석상이 완성된 날부터 아침에 일하러 밖에 나갈 때면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먼저 그 앞에 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에게도 정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아버지 없는 것이 한이던 도리도 이제는 그런 아쉬운 마음은 없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석상 앞에 가서 인사를 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냐 잘 다녀오너라 일하느라고 고단했겠구나. 더운 날이면 석상의 그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아버지 석상이 땀을 흘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문안을 들였습니다. 도리는 이젠 아버지 없는 서름을 잊고 지냈어요. 압이 없는 아이라는 동모들의 놀림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지금은 집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보며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에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뜰에 석상을 세워놓고 아버지라 부르며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극진해. 오죽 아비가 그리우면 저럴까. 동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비웃기도 했어요. 돌에다 대고 아버지라 부르면 무슨 대답이나 하나 사내 자식이 곰상스러운 짓을 해도 분수가 있지 자기 이름이 도리니까 아비도 도리인 줄 아는 모양이야 도를 갖다 놓고 아버지라고 하니 이런 소리를 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도리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 사는 장세라는 젊은이는 도리가 집안에 돌을 깎아 세워놓고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을 듣고 한번 놀려주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도리 자네 집에는 아비도리 있다지 어디 구경 좀 시켜주게나 장세가 하는 말에 도리는 왈칵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버지로 모셔놓은 거니 놀리지 말게 놀리는 게 아니야 자넨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딴 내 눈으로 봐야 할 것 아닌가 장세는 뜰 한쪽에 서 있는 석상 앞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돌에다 눈코를 붙여 놓은 건가 그래 이 돌에다 대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니 도리 대답을 하던가 도리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어른에게 신뢰가 되는 짓은 하지 말게 그래도 이렇게 점잖게 꼬지졌습니다. 슈레가 되어 그럼 이따위 돌멩이 한테 내가 굽실거려야 한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내게 어른이 된다는 거야 장세는 발길로 한 번 석상을 툭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돌은 돌이지만 이 돌은 지금은 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함부로 발길질을 하다니 그게 무슨 버릇 없는 짓인가 돌이가 성난 음성으로 꼬지졌습니다. 이게 자네 아버지라고 이걸 장세는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럴 텐가 이런 천하에 몹쓸 사람 같으니 돌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장세를 떠밀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길로 차는 꼴을 본 돌이에게는 친구고 뭐고 없었지요. 이런 무례한 자를 어서 집 밖으로 밀어내버려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가 너같이 어른도 모르는 놈은 내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하며 하며 도리는 장세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러는데 장세가 도리에게 떠밀리다가 잘못하여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두 손으로 땅을 짚어 나동그라지지는 않았지만 떠밀린 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장세는 와락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그래 어느 개똥밭에 굴러다니던 돌덩어리를 주워다 놓고 아비니뭐니 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래 사람이 돌멩이만도 못해배니? 이놈의 돌멩이를 단박에 깨트려버릴 테다. 장세가 시근거리며 석상에게로 덤벼들었습니다. 석상을 때릴 아무 연장이 없으므로 장세는 허리춤에 꽂고 있던 담뱃대를 뽑아 석상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놈의 돌라비 진짜 아비거든 아프다고 말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석상의 이마에서 빨간피가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리가 놀라 아버지 석상을 얼싸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몹쓸놈이 아버지 이마의 상처를 피는 그칠 줄을 모르고 석상의 이마에서 얼굴을 타고 내려 가슴 파괴 까지 흘렀습니다. 이마에는 담배 때에 맞아 돌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있고 그 자국에 피가 흥건히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길로 차고 욕하고 상처까지 낸 장세 때문에 도리는 그렇게도 위하고 받뜨는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하고 도리는 장세 도리에게 와락 달려들어 발길로 쳤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도리 다 죽자꾸나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장세 도리에게 옆구리를 채어 쓰러져 신음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도리는 사람을 죽인 죄인으로 관가에 붙들려 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어요. 도리는 장세를 죽인 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의 죄를 다스리는 관원이 도리의 효성이 지극한 것을 보고 그냥 죽이는 것은 너무 애석하다 하여 상부 관청에 그 사실을 자세히 알리고 특별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상부의 관리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도리의 마음과 도레다 아버지의 모습을 새겨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들여온 일들을 알고는 사형의 벌을 줄이고 몇 해 동안 가두어두었다가 그냥 내보내 주었습니다. 용서를 받고 집에 돌아온 도리는 그 아버지 석상을 전보다 더 소중히 모시며 동네 사람들의 칭찬 속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비단을 판 바보 이야기에서 착하지만 어리숙한 바보 아들이 비단을 팔러 가서 돌부처 앞에 비단을 두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모두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는데요. 끝까지 돌부처가 돈을 가지고 올 것 믿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돌부처 밑에서 금은 보아가 나오자 행복한 결말에 저까지도 행복해졌습니다. 이렇듯 옛날 이야기처럼 실제에서도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